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저는 더보이즈의 현재입니다 지금부터 어바웃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은 더보이즈 비타민에서 더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비를 몰고 다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더보이즈가 오면 항상 비가 온다 팬덤 이름이랑 너무 잘 맞는데 해서 이중적인 비타민도 되고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날짜까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블룸블룸이었고 직접 음악방송 현장에서 받진 못했지만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더비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1등을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은 잊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찜닭? 찜닭? 선우랑 스케줄 하고 나서 너무 배고파서 야 너 뭐 먹을래? 뭐 먹고 싶어? 이러면서 찜닭 먹을래? 이래서 로제 찜닭과 묵은지 찜닭을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아 참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한테 음식 얘기는 저는 좋아하는 게 워낙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정살 저는 항정살 좋아해요 하트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하트 이모티콘 그다음에 해 이렇게 보냈었는데 한글로 다 바꾸니까 하트 해 라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전 그 하트 해 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더비한테 많이 말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끝인사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돌발 행동 돌발 행동 어 그쵸 자켓을 한 번 열었죠 정말 돌발 행동이었고 다시 돌아간다면 돌발 행동 안 할 거예요 에? 스릴라이트 나온 횟수? 스스릴라이트 하면 그게 하나예요? 아니면 세 개예요? 하나요 하나 한 열 몇 개 되지 않을까요? 열 여덟 개? 스무 개? 그것보다 살짝 많아요 스물두 개? 이걸 세셨어요? 저도 멤버한테 한번 퀴즈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눕주코라는 말을 한때 되게 팬분들 사이에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병원을 갔는데 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의사선생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죽어요 맞나? 좋아하는 별명 곰아지라는 별명을 좋아해요 왜냐면 곰이랑 강아지 해서 곰아지거든요 강아지랑 합쳐서 곰아지라고 하면 좀 멋있고 귀엽고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곰아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나 이거 너무 알았는데 힌트 있어요? 목요일이 들어가요 현재 없는 목요일은 재수없다 형기증 형기증 날 듯 재현이 없는 목요일 셀카를 더 잘 찍게 된 이유는요 바로바로 앰프렌 모델이 되어서 앰프렌 세라마이드 샷을 꾸준히 바르고 있어서 셀카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2번 음식 제가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식사 여부를 되게 팬분들이랑 많이 물어보고 음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주간 아이돌에서까지 내가 음식 얘기를 하면 나를 돼지로 앨 수도 있겠구나 팬분들께서 그래가지고 음식을 제외시키고 작성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돼지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해서 제외했던 것 같습니다 코난 왜 코난을 했냐면 제가 그때 아마 안경을 맞췄었어요 코난 안경 처럼 생겨서 안경 액세서리와 코난 옷을 입으면 되게 더비가 좋아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게임할 때 그거는 저의 자체 컨텐츠 예능이다 보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런 말 한 부분도 있었고 사실 제가 그 말 한 이유는 특정 인물이 있어요 정정당당하지 못한 특정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바로 주학년 보고 있냐? 정말 게임할 때 정말 한 번도 정정당당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3번 B 3번 B는 제가 더캐슬이었나? 커버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아마 폴킴 선배님의 B를 불렀고 제가 커버로는 올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Q.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하지 마요?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하지 마요 락 약간 그런 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Q.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하지 마요? 더비 다롱이 Q.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하지 마요? 저는 더비가 재현이는 좀 타락했으면 좋겠으면 바로 진짜 타락으로 갈 거고요 Q.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했을까요? 다롱이 다롱이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다롱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나 봐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다롱이가 보고 싶었을 때 그 질문을 받아서 그냥 머릿속에 다롱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뱉었던 것 같아요 저 현재와 마리클레르 그리고 앰프렌 이렇게 같이 화보 촬영을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사진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우리 더비 분들도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벌써부터 설렙니다 많이 많이 찾아봐 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마티